ㄷㄷ 3캠 왓츠워 솔로 약하네 길각이 없겠다 아악 초복이 겁나 쎄네 진짜 ㄷㄷ 너는 왜 찐타처럼 화만 내다가 두들겨 맞고 그러니? 진짜 얘가 누굴 닮아서 손재주도 안좋고 정말 내 포인트 속이 탄다 타? 팩트 화만 냈으면 점탑 부어짐 화를 못내서 첨탑 못부숨 왜 화를 내질 못해 진노조메 어 어 빡딜 빡딜 왓츠워님 화좀 내세오 그 어 는 아 이렇게 이거야 화내면 이렇게 센데 화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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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어 아니 왓츠어 왓츠어 한참 할 때는 연승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왜 못하겠지 왓츠어 대체 어떻게 하는거임 왓츠어 퇴불됨 진짜 왓츠어 하는 방법 다 까먹은거 같애 아니면 그냥 진짜 진도 안뜨면 답이 없어서 그런가 왓츠어가 좀 뭐야 왓츠어 개안 각성 DLC 5달러의 절찬 예약 판매 중 왓츠어 개안하면은 상립 왓츠를 달으려면 중튜브를 보세요 왓츠어 개안해 왓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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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차이지 늙어서? 나네도 이제 너무 늙었어 늙었어 예전에는 왓츠 승률 진짜 잘 나왔는데 6연승씩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50%도 안나오는거같음 아씨 아씨 썩은 고구마 왓츠 사기캐라서 승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씨 아씨 영체와 다 어디가서 이축 준비물은 다 모았네 아니 왓츠로 교본하면은 계속 단식 나눠서 별로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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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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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내서 봐줌 회피도약 회피도약 회피도약кимиoup 맞아? 신성모독할까? 이것도 인싸드립인가요? 네 외도모독 인싸 날란다 다 별론데 댕 할까? 댕 용돈 뭐야? 뭐야? 뭐 담배라도 주십니까? 담배빠짐 그럼 먹을 것도 없겠네 아이스크림 진짜 거의 아이스크림 정도밖에 없다 볶음이 넉석제 달력 이딴 거 나오는 것보다는 토리가 낫긴 하지 토리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뇌그쑥 조개화석 영체와 있어서 조개화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댓맞기 일댓맞기 어차피 돈은 있는데 쓸데 없으니까 이거 이거 일댓맞을 수 있다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드레기 게임은 맞지 않음 드레기 게임은 맞지 않음? 정답 정답 추월 2개니까 이제 저지 넣으면 저지로 막을 수 있긴 한데 부상은 공짠데 양초는 왜 일댓맞 줘야 할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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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어게인 기생충 붐은 온다 복보 복보 영체화로 복보 영체화로 강화하는게 낫겠지 추월 지금 상포댁이라 추월 강화하면 쓰기 힘들 것 같고 남으면 이제 버지 강화도 할만한 것 같고 까깍 헐 아니 그거 1댓 막는거 유용한데 왜 유용하지 이게 버퍼댁인가 이게 버퍼댁인가 펑스탠 나오면 개손해 엘리트 잡고 유물 보는게 낫겠죠 근데 유물 먹을거 있나 뭐 유물이 유물이 유물 나와서 손해볼건 없겠지 저 턴 첫 턴을 못잡지 가지 가지 나오면 손액이 난다 치즈 비주얼 전메 은이 전메 연기 중 슬픈 정기 달 엘리트 클리어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씨 더하기 빼기 왜 이렇게 어렵냐 꼽하기라서 어려운거 아님 화상때매 죽이긴 했어 히히 유물 히히 유물 향로우 아니 저지 안 먹었으면 저지불 먹는건데 저지 안 먹었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교본에서 뽑으면 되는데. 제이제이보단 비비조 랜 브로우님 그립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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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차야. 밥 먹어. 어... 조금 이상한 얼굴 중 아니... 거지같은 달팽이 짱시룸 짱시룸 와... 진짜 달팽이 싫다 패턴... 진짜... 더러워 니 엉덩이 더러워 쓰자 힘포션 어차피 여기 말고 쓸 일도 없겠다 굿 굿 향로 1스택인데 어차피 창방 2턴만에 잡으면 심장전에 3스택이니까 마요강화 마요강화 하는게... 낫나? 아니 어차피 저지로 방어할거면 저지강화거나 아니면 역분강화해서 손가락 아끼는게 낫겠지 아... 아니... 주판 나왔네 안돼 돌봐 와허오 어... 이게... 아닌데... 어쩌지... 다음부터 3장 뽑아서... 영채화나... 대피도약 휘갈김 중에 뽑아야되는데... 어차피 윽! 와상 데미지 왜케 아프냐... 방패 얘가 꼴박해잖아 힘깍지 말라고 향로 오프스테기어도 영채화 있으면 괜찮은데 대피도약도 있고 해반데 향으로 2나 3 쌓고 가자 대개 어차피 회피도약 있어가지고 아니 이걸 또 맞는다고? 1댐을 싫어 이거 다음 턴에 수비가 안되서 잡아야될거같은 아 썩 학습 쓸까 이대로 가면 들어있어야될거같은데 이대로가면 라이더 감추 아니 드로 꼬라지바라 깼는데? 아니 여타 못났잖아 아 일단 보입시다 그릇 초 우선 1 2 2 1 2 2 2 하필 또 이 연탄에 단타였으면 그냥 한탄 쉬면 되는데 연타에서 이거 쓸 수 밖에 없다 이러면 일단 살았지 배치워나? 배치워나? 통찰은 통찰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겼다 강로는 일을 안 하네 이겼다 내다 비김 심심심 장장장 호접색 어휴 오와 잠깐만 보임? 이겼다고 치자 좋아 역배 역배 터짐 와 승부 조작 그 와중에 석재 달력 왔넘 이게 왔넘? 2단계 왔넘? 2단계 왔넘 4단계 왔넘 걔넘 4단계 왔넘